졸음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뭘까?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사고 직전에도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못하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험한 곳은 고속도로입니다.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운전 중일 때는 4초만 졸아도 100m를 넘게 주행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는 이유도 있다는데요. 밀폐된 상태에서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두통이나 졸음을 유발하는 등 졸음운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